블박차가 우회전할 겁니다.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없으면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른 차에게 방해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죠. 현재는, 앞으로는 경찰청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해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바꾸겠대요. 아, 참나 그것도 두 가지로 바꿔야 돼요. 아니, 바꾸지 않더라도 해석만 똑바로 하면 돼요.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보행지 신호 들어오면 여기를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경찰은 자꾸 가래요. 일시정지했다가 지금은 그냥 가라고 그러고. 나중에 일시정지했다가 가면 된대요. 아, 참나 답답해 죽겠네. 그렇게 지금 법을, 도로교통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있어요. 아직 시행은 안 됐어요. 대법원 판결과는 전혀 동떨어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 횡단보도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횡단보도 있을 때는 횡단보도가 보행지 신호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지 신호가 녹색 신호가 우회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어요. 우회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오토바이가 한 대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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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긴데, 여기. 이 오토바이. 좌회전 쪽이 아니라 우회전 쪽에서 정지선보다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이만큼. 이만큼 튀어나온 이 오토바이랑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똑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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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깍. 자,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에 오토바이 피해서. 이제 지나가는데 저 오토바이가 저 앞에까지 나와 있어요. 가운데까지 나와 있어요. 나 가요. 가는데... 꽝! 어...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뒤에, 후방 영상. 똑깍, 똑깍. 괜찮아요, 번호판 나와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서. 자, 우회전 들어가는데. 브릿지 사고 났죠? 차들은 이제서 여기까지 옵니다, 이제서. 오토바이가 앞으로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차에서 신호받고 온 차들은 아직까지 여기 근처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을까요? 지금 저 오토바이는 정지선을 이만큼 침범해서 자기는 좌회전 신호보고 왔다. 그래서 자기는 신호했다는 좌회전이다. 그래서 블박차가 신호했다는 좌회전에 방해되지 않아 되지 않느냐. 비보호 우회전인데 나 신호했다고 하는데 왜 나를 나랑 붙였어? 그래서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블박차 과실이 80%래요. 흠흠... 좌회전 차로가 아닌 오른쪽 차로에서 중간까지 나와 있던 오토바이가. 자기는 내 신호 떨어져서 왔대요. 블박차가 80% 이상이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호 받고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 신호 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잘못일까요? 블박차가 더 잘못일까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일까요? 오토바이가 100% 잘못일까요? 투표 시작. 그렇죠? 저 오토바이까지 신경 써야 될까? 저 멀리 있는 오토바이.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4%.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게 58%. 오토바이 100%라는 게 38%. 저는 오토바이 100%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 오토바이가 보일까요? 여기에서 이게 보일까요? 빨간불이니까 나 이쪽으로 해서 가야지 이쪽 신경 쓰는 거죠. 저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나중에 블랙박스 보니까 있는 거죠. 그리고 갑니다. 떡각, 떡각, 떡각. 여기서 앞차가 날 무시하는구나. 아니야, 앞차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지구차로니까요. 이거 움직이려면 보일까요? 저거 눈에 안 들어오겠죠? 지금 아직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 지금 갈 때 이 차가 보일까요? 보일까요? 서 있었어요. 서 있고. 그런데 가요. 이제 나는 이쪽을 쳐다봐요. 그런데 출발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쫓아와서 이야... 그것도 대각선으로 들어오네요. 여기서 이쪽으로. 저는 오토바이 100%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입니다. 내 신호 보고 들어왔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차들은 정지선에 있다 나왔으면 아직 사고가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정지선에 있어 왔으면 사고가 절대 안 나요. 오토바이 신호위반이라고? 여러분, 오토바이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투표해 볼까요? 저는 오토바이 신호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이다. 아, 투표해 있네, 투표해 놨네. 해 놓고 제가 이러고 있네요. 이 바보같이, 에이. 준비 다 해 놓고. 투표 하나 했죠, 아까? 여러분은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그리고 오토바이 더 잘못 58%, 오토바이 100%가 38%. 이번에는 오토바이 신호위반 여부에서 투표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또 까먹었어. 에이 참, 어제 밤에 해 놔서. 정지선 위반 자체가 신호위반이다. 정지선 위반과 신호위반은 무관하다. 신호위반 사고 아니다. 투표 시작. 저는 신호위반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위반 아니다가 한 분. 한 변호사가 그래서 생각이 있어서 얘기했겠지. 신호위반이 98%. 그럼 증명해 드리면 되죠, 신호위반을. 신호위반을 증명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 2015호 2122 서울고등법원. 1심에서는 무죄였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5월에 집행유예 2년. 어떤 사고일까요? 그런데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미리 출발했다. 검사가, 검사가. 1심 무죄라고 그랬는데요. 아니,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미리 앞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잘못이죠. 그런데 왜 무죄를 했어요? 보겠습니다. 정지선을 넘어서 서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갔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했다. 1심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왜 무죄를 선고했느냐. 피고인의 정지선 위반 행위는 자연적 의미에서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지선 위반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정지선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고와 무관하다. 또 녹색 신호로 바뀐 후에 교철에 먼저 진입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진행 방향으로, 내가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신호 위반해서 황색 신호 멈추고 과속으로 달려온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걸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래서 잘못이 없다. 정지선 위반해서 앞으로 쭉 나가 있다가 조금 더 내 신호가 바뀌기 전에 조금 슬금슬금슬금 움직이다가 왔는데 그건 잘못이 없다. 살펴보자. 정지선이 있는데 정지선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다. 처음에는 횡단보도 넘지 않았었다. 그런데 서 있다가 슬금슬금 한 1m 정도 갔다가 멈췄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15초 있다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던 오토바이는 그때 마치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그로부터 2와 15분의 5초가 지나자 빨간불이 바뀌었다. 빨간불은 바뀌고, 아, 녹색으로 바뀌었다 택시는. 오토바이는 빨간불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때 피고인의 택시 앞 범포 부분은 횡단보도 두 번째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간다. 그리고 그로부터 2와 15분의 14초가 지나서 사고 났다. 피해자가... 피해자 오토바이 속도는 시속 70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술도 마셨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차로, 교차로만 있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가 같이 있을 때는 그때는 횡단보도의 신호와 교차로 신호를 겸하는 것이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정시설을 지나면 그게 신호위반이다. 그 유명한 2009도 8222. 그런데 처음에 정시설을 지키지 못했다. 약 0.9m 이동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빨간불이데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앞으로 이동했다. 가다가 서다 가다가 서다 했는데 그런데 정시설을 지키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온 거. 그것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왜 앞으로 나왔느냐? 너 빨리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빨리 가려고. 신호기가 빨간불일 때 정시설을 지켰어야 된다. 정시설을 어겼다는 것은 그건 신호위반이다. 그래서 사고를 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겠지만 그러나 주의무 위반이다. 신호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가다 보면 여기서 출발하는 것하고 여기서 출발하는 것하고 부정 출발하는 것하고 더 빨리 오지 않느냐? 그럼 여기서 오는 차량 사고 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나도 잘못했으면... 나는 잘못이 없으면 상대 100번 잘못이지만 나도 잘못했으면 쟤 잘못했는데 쟤 신호위반인데 과속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번 사고에 있어서 처음에 0.9m를 이동하고 다시 멈췄고 그로부터 15초 후에 슬금슬금 나갔다. 그리고 5.2초 동안에 17.8m를 이동했다. 한편 정의선을 안 지키면 사고 난다. 정의선 지키면 정의선 지키고 정의선 지키고 좀 일찍 나갔어요. 정의선 지켜서 예측 출발하면 사고 발생할 수도 있다. 정의선도 안 지키고 예측 출발하면 무조건 사고 발생한다. 정의선은 지켰는데 예측 출발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 판결은 잘 썼어요. 정말 잘 썼습니다. 그다음에 정의선 지키고 위반한 거죠. 정의선, 신호. 신호는 신호 위반해서 선 출발이에요. 신호를 지켰으면. 정의선도 지키고 신호 지켰으면 사고 안 난다. 그리고 정상 출발했으면. 정상 출발했으면. 정의선, 정의선도 안 지키고 신호 위반했으면 무조건 사고 난다. 그리고 정의선 지키고 좀 일찍 나가도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신호도 지키고 정의선도 지키면 사고 안 난다. 또 정의선만 지켰으면 역시 조금 일찍 나가도 사고 안 났다. 이렇게 다 분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정의선만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거다. 따라서 여기서 출발했으면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데 넌 여기서 출발할 때 이만큼 와서 여기서 사고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전부 다 무죄라고 했지만 고등법원에서 볼 때는 아니다. 정의선 위반이 그게 잘못된 거다, 정의선 위반. 왜 정의선 배수는 나와 있었느냐. 왜 앞에서 뒤에서 출발해도 사고 안 났지. 뒤에서 출발하면 시야가 더 넓고 또 시간이 더 차이가 있고. 그래서 유죄 판결됐고 이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고 유죄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정의선 위반은 신호위반이에요. 이 자리에서 출발해도 사고 안 나요. 그런데 왜 이만큼 나가 있었느냐. 그 자체가 신호위반이에요. 부정 출발은 신호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조금, 조금 앞으로 나와 있던 가전이 이만큼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블박차 입장에서는 오토바이가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나는 현재 신호 체계에 의하면 빨간불에 정상적으로 조심해서 우회전하는데 신호위반에서 부정 출발은 빵!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100%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는 신호에 따라 출발했다? 아니, 부정 출발이죠. 부정 출발. 저는 오토바이 100% 의견입니다. 물론 혹시 부정 출발하는 차가 있을지 모르니까 좀 힐끔 힐끔 봤어야지. 그런 판사 만나면 블박차가 조금 잘못 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100% 잘못이야 옳겠다는 의견인데요.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어떻게 왔는지. 오토바이 운전자께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부정 출발하지 마세요. 자, 여기 이만큼 나와 있어요, 이만큼. 원래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왜 저기서. 슬금슬금 슬금슬금 움직였죠.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거 이거 아까 고등법 환경으로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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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이만큼 나와서 출발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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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신호! 신호위반 칼치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고 오토바이 잘못 100%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